급격한 학력 인구 감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총액 21조원 찍었고요. 20조를 뚫었어요. 비대면 수업? 상대방 선생님이 거의 최준 수준이야 여러분들.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과외 같은 것들이 월 평균 사교육비를 올리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내가 지금 사교육을 안 받고 있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경제가 형편일 수 있거나 아니면 네 랭크가 이제 7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굉장히 다루고 싶었던 주제인데 유튜브에 요거 다뤄본 적이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갖고 와봤습니다. 제목 보시면 사상 최대 사교육비 21조원 정책 뒤집기로 사교육 교육 당국으로 굉장히 좀 세게 기사가 나왔어요.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수능 영어 절대평가를 포함한 여러 정책들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교육을 억제할 수 있나? 모든 정권은 사교육 억제를 바라고요. 정치적 인형과 상관없이 펼쳐져 왔는데 과연 이 사교육이 지금까지 어떤 느낌으로 자라고 있을지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는 사교육이 과연 어떤 방향성을 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숙제 중에 하나예요. 사회적 문제 중에 이제 사교육. 사회적 문제로 치부되어 왔고 이 사교육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과연 본질적으로 사교육을 잡겠다는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 정도로 사교육비가 거셉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정시 확대 영향, 오히려 학종 탓하는 적반하장입니다. 지난해 초중고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월 32만 천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1타 강사분들의 수업, 학원 수업을 보통 들으면은 4번에 보통 28에 32만원 이 정도 합니다. 딱 적당하게 뭔가 그 라인대로 평균 사교육비가 찍힌 것 같아요. 7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차트 하나 갖고 왔는데 그거 보시죠. 여러분 뭔 말이냐면 사교육비를 지금 잡겠다고 07년부터 19년도까지 모든 정권에서 사교육 억제하겠습니다. 사교육 우리 정권에 잡겠습니다. 계속될 정책들을 남발했지만 단 한 번도 사교육을 잡은 적이 사실은 없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그 당시에 이제 EBS 정책이 들어오면서 사교육이 억제되는 듯 했으나 결국 EBS 연계 교재, EBS 연계 모의고사를 해가지고 또 다른 사교육을 나가서 여러분들 대비까지 들어갔고 지금 이제 간접 연계다 50%다 해가지고 점점 더 수험생들한테 혼란을 갖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사교육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낸 정책 중에 성공한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 글쎄요. 12년도에 뭐 24만원에서 23.6만원 내려가긴 했으나 전반적인 증가세가 거의 삼성전자의 주식 들어갔어야 되는데 급격한 학력 인구 감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총액 21조는 찍었고요. 전년 19조 대비 7.8% 그러니까 20조를 뚫었어요. 20조 뚫었고 교육계에서는 입시 혼란을 자초하고 수월성 교육의 선택지를 줄인 교육 정책의 불안감을 양성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사교육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었던 교육 정책 책임론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입시 혼란이라는 것은 수시 확대를 하는 듯 했으나 갑자기 여론을 뒤집으면서 정시 확대 근데 또 갑자기 고교 확점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엎치락뒤치락 UFC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계속된 입시 혼란을 낳았다라는 거죠. 결국 사교육은 혼란된 입시 정책을 계속 대비하면서 커져나갔다라는 겁니다. 게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으로 학종 영향과 소득 증가를 꼽아 적반하장이라는 빈축을 샀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의 인식과 방해의 가장 큰 문제 아 전문가들이 봤을 때 교육부의 정책이 과연 사교육을 지금 억제할 생각이 있는가 이렇게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정시 확대와 특목고 자사고 폐지 모두 공교육 경쟁력을 약화시킨 정책 방향이었고 교육적 약자들의 통로로 꼽혀온 학종을 축소시킴으로써 사교육 중심의 교육특구를 오히려 강화하는 정책 방향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단적으로 수시나 정시 중에 뭐가 더 사교육비를 고조할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수시에 있는 공정성이 좀 위반되는 그런 사태를 봤을 때는 수시가 조금 더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교육 전반에선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교육특구에서 정시에 대한 대비책 수많은 연계 교제에 대한 대비 개념 교제 수업, 과외 이런 것들 다 무슨 대비죠? 여러분들 수시 대비로 과외 맞나요? 거의 안 봤죠? 거의 수학, 국어 과외, 영어 과외 이런 거 많이 봤잖아 사교육 전반으로 봤을 때는 정시를 확대시켰을 때 훨씬 더 사교육이 많이 나온다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 확대 정책? 그것은 사교육 강화 아니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입시 정책에 너무 많은 뒤집기 이게 저는 제일 크지 않은가 가만히 냅뒀으면 2012년도처럼 살짝 월평균 사교육비가 내려나가는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계속 뒤집기를 하면서 역시나 올해도 코로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실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추세였던 사교육 참여율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3년 연속 증가세 참여율 같은 경우는 학력 인구 감소하고도 또 관련이 있겠죠. 이쪽 포럼 얘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가 32만 천 원인데 요거보다 조금 자세한 자료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한번 나눠본 자료예요. 재작년하고 작년을 보는 건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내려갔죠. 살짝 떨어지긴 했습니다. 중학교도 내려갔죠. 고등학교가 늘어났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 2020년에 우리가 어떤 사태를 맞이했죠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1, 2월 달에 코로나로 들이닥쳐서 지금까지 우리가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여러분 방구석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들이닥친 2020년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초딩들부터 가겠습니다. 미누야 뭐해 미누야 뭐해 이게 초등학생이에요. 그저 롤 그저 플래 승급전 그저 다이아 승급전 여기에 목을 메고 있어요. 어머니가 영어학원 등록하려고 해도 박살이 났네요. 거진 영혼 국제종을 준비하지 않나 초등학교? 거의 다 랭겜 돌린단 말인 인정하시죠 이 감성. 중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공부를 하긴 해요. 이때 이제 영어 문법이라든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 상하 정도 수학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야 고등학교 미쳤지. 고등학교는 비대면 수업 상대방 선생님이 거의 최준 수준이야 여러분들. 집중이 안 돼. 극급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거의 여러분 미가스턴이나 미성마임이나 미투스로 접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강 배춘 조금 더 늘어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과외. 과외 같은 것도 1대1이니까 나름 여러분들 집구석에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과외 같은 것들이 월평균 사교육비를 올리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내가 지금 사교육을 안 받고 있다.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경제가 형편일 수 있거나 아니면 네 랭크가 이제 7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전반적으로 역대 최고 기록이 갱신된 것이 고등학교 감성이 좀 있었다.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사교육비 총 규모 자체는 전년 대비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율 볼게요. 참여율. 학생들의 전체 사교육 참여율도 증가했어요.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74%였는데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사교육이 그럼 70%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도 70%에서 80%거든요. 비슷한 수치죠. 사교육 참여율하고 대학 진학률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2015년 속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사교육 참여율은 감소를 했는데 2017년부터 3년 연속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2017년에 나름 여러분들 사교육을 잡겠다고 한 수능 관련 정책이 뭐가 있죠? 영어 절대평가가 2017년부터 들어갔어요. 어? 영어 절대평가가 2017년부터 사교육 잡으려고 들어왔는데 3년 연속 사교육 참여율 늘고 있다? 왜 그런 거지?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급별 영어 사교육 참여율을 한번 확인해보죠. 2017, 2018, 2019년을 지목해주세요. 점점 그래프가 늘어나고 있죠. 참여율이. 초중고가 다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절대평가를 하면 사교육이 줄어들 것이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두고 있지 않아요. 일단 1등급을 올라가기 위해서 한단 말이야 애들은. 거의 부동산 집값 잡는 감성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한 번 더 살펴볼 지점은 중학교의 영어 사교육 참여율이 제일 높다. 어? 아까는 고등학교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제일 높았죠? 근데 중학교가 영어 사교육 참여율은 높네요? 왜? 중학교 때 뭐 해? 영어 문법과외. 이런 거 진짜 많다. 영어 사교육 참여율 중학교 때 높아. 이거 진짜 중요해. 중2, 중3 때 영어 엄청 해 영어과외. 학원도 엄청 보내잖아. 동네 보습학원 올라가서 쌈지 엄청 쓰잖아. 영어 단어 외우고 못 외우면 못 나오게 하고 맞잖아. 엄청 많잖아 그 감성. 그 다음에 2위가 뭐야? 초등학교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 1인당 전체 사교육비는 고등이 제일 높은데 이게 지금 영어만 따졌을 때는 07년, 08, 06년부터 어차피 사교육 참여율이 낮았어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영어 절대평가가 영어 사교육을 줄이는데 실효성 있다 없다? 없는 게 데이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은근히 영어 사교육이 안으로. 왜? 수학 사교육 해야 되거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인데요. 역시나 중학교가 제일 높고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가 좀 치고 올라오죠. 여기서 영어만 봤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도 한번 제가 같이 볼게요. 아 이거 재밌죠? 보시면 지금 주목해야 될 게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7에서 23% 일반 교과가 내려간 듯 하나. 전체 학생, 그러니까 사교육 참여 안 하는 나머지 30% 있잖아. 걔네까지 다 통틀었을 때 월평균 사교육비는 내려갔는데 이게 사회문화예요, 사회문화. 표본을 참여학생. 모집단이 아니라 참여로 줄여봐. 이미 사교육을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에 월평균 사교육 비용을 보면 41.8%에서 43.6% 높였어요. 정말 중요한 게 이 사교육비 중에 영어가 2019에서 2020년 수능 영어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올랐다, 줄었다, 늘었다. 영어 절대평가 실효성이 없었다. 21.4만 원에서 21.7만 원으로 올라 버렸죠. 수학도 19.2만 원에서 20.4만 원으로 올랐죠. 예체능은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만 제가 분석한 결과는 예체능은 실기잖아. 실기 사교육. 실기 직접 가서 그리고 직접 가서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줄었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나머지는 인강도 되고 과외도 1대1 과외가 되니까 굉장히 아쉬운 상황들. 그래서 사교육 참여율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율을 통해서 인과관계 모순으로 한번 지적을 해봤습니다. 서울 45만 원 최고, 전남 최저. 지역별로 분석한 자료도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기사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기사인데요. 사상 최대 갱신한 사교육비는 코로나로 과연 줄었을까? 지금 코로나로 안 줄인 게 보이죠? 근데 코로나로 줄었다고 교육부가 최근에 발표를 했대요. 안 줄은 거 보셨죠? 근데 줄었대. 볼게요. 9.1 교육부는 통계청과 함께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사교육비가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공교육을 강화해 억제하겠다는 입장판. 어? 이거를 하락했다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코로나로 하락했으니까 오케이 앞으로도 더 잘할게. 어? 교육 전문가들은 조사 기간의 함정에 대해서 얘기해요. 기존 1년 기준에서 3에서 5월 7에서 9월 6개월을 일단 줄였고요. 4월은 방학을 늦게까지 했잖아. 계약을 늦게 했잖아요. 그리고 8월 같은 경우는 뭐 완전 코로나가 되터졌죠. 우리가 작년 8월 같은 경우는. 재유행 때문에. 새 학기가 시작돼 사교육이 증가하는 기간을 설명을 붙였지만 지난해 코로나 상황을 돌아보면 전혀 다... 그러니까 원래 3월부터 5월, 7월부터 9월이 학원을 많이 다니는 시기이긴 한데 작년이 그랬냐고. 지난해 2월, 수능은 물론 계약까지 모든 교육 일정이 한 달 이상 연기된 상황이었죠. 3월, 8월? 극악이었죠. 특히 조사 기간이었던 3월과 8월은 방학이거나 사교육 기간에 셧다운이 겹쳤던 기관이에요. 지금 이 기관하고 겹쳐가지고 조사해서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간다? 이거는 아니죠. 과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볼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교육부가 사교육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내놓은 대책들은 재탕, 삼탕을 거듭하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책이 고교 서열화 해소. 고교 학점제. 이걸 두 개를 같이 뒀다는 게 고교 학점제는 고교 서열화가 해소된다? 제가 이건 저번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업계 한 전문가는 문제는 입시의 기조를 뒤흔들면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교육 전반에 타격을 가했다. 고입의 한 축이었던 특목 자사고 입시는 일방적 일방호 전환으로 대입의 주요 축이나 학점은 급작스러운 정시 확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뒤집기 전략들이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상황을 절대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죠. 학교도 코로나로 인해서 그만큼도 많이 못 갔고요. 자, 아까 지역별 차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참여율을 지금 보면은 서울하고 경북 차이 보세요. 두 배입니다, 거의. 이 지역별 사교육비 격차는 막을 수가 없어요. 서울 집값하고 경북 집값? 그거 2급이에요. 쉽지 않다라는 거. 아, 사교육비 진단부터 헤매는 교육부. 정쟁 목표에서 사교육 억제 자체가 실종된 게 문제. 애초에 현 정권이 교육 정책으로 내놓은 정책 중 사교육 억제를 위한 정책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지금의 정시 확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사교육 억제를 할 수 있는가? 계속 똑같은 얘기가 이제 반복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사전 예고제를 반영하지도 않고 속보로 떠버렸고 정시 확대를 통해 기존 학종 중심의 수시체제도 무너진 상황. 결국 혼란을 겪던 수요자들이 기댈 수밖에 없는 곳은 사교육밖에 남지 않은 셈이라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사교육 억제가 가능한가? 잡힌 적이 없어요. 심지어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이루어진 시기부터는 거의 또 폭증을 하죠. 결국 그러면 공교육 강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고교학점제나 이런 게 들어오는 게 공교육 강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탐이나 과탐 같은 거 선택과목 이제 열잖아. 수요조사 해보면 처음엔 다양하게 나와. 그러면 동아시아사나 경제나 정치화법에 있었던 애들 어때? 쫄리지. 왜? 내가 여기서 내신을 딸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수요조사 어디로 들어가? 무조건 생윤하고 사문 들어가. 생물하고 지구과학 들어가는 거야. 그 다른 광고도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 이런 데서 고교학점제 들어간다? 이거 공교육이 강화된다? 오히려 지금의 어떤 폐해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고교서를 쫙쫙 벌어지고 특목과 일반고. 이런 상황에서 고교육 강화도 못하면 사교육에 심화 더 되고 이 악순환의 꼬리. 오히려 그냥 공립학교 선생님들 돈 더 주고 더 열심히 강의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학생들이 그러면 그 강의를 더 열심히 들을 거야. 그러면 그나마 좀 사교육을 덜 가지 않을까? 본질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빈익빈 부익부. 집값하고 똑같은.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냥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막는 게 도리적으로 맞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학교를 통한 서열. 그것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이어지는. 그거부터 부시지 않으면 오히려 힘들지 않을까? 결국 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좋은 대학 갔었을 때 이 점. 이런 것들이 점점 무너진 세태가 오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본질적인 사회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교육이란 것이. 이 사교육만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남기면서 오늘은 이쯤에서 제가 한번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頂 한답 노ョEl 구독과 좋아요頂 kuin 구독과 좋아요頂Que 구독과 좋아요頂 구독과 좋아요頂 구독과 좋아요頂 우리는 abe